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 미만 학평업법솔루션의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탁!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문제는요. 시간을 충분히 쓰고 싶으시다면 저를 멈춰놓고 푸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 그냥 바로 풀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들어갈게요. 자 간다! 그 작가들은 빈번하게 omit. 이게 빠뜨리다 생략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작가들은 빈번하게 빠뜨립니다. 근데 by mistake or on purpose. 실수로든 아니면 고의로든 빠뜨린대요. 아니 뭘 빠뜨리는데 정보를 빠뜨린답니다. 정보라는 명사 다음에 덴 나왔죠? 명사 다음에 덴 나오면 수식이에요. 자 어떤 정보냐? that lies 또는 lays beneath the statements they make. 여기까지. 자 statement는 진술이거든요. 여기서 대인은 당연히 작가들이겠죠. 작가들이 하는 진술 아래에 lies 하는 또는 lays 하는 정보를 실수로든 고의로든 빠뜨립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lie와 lay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집중. 자 갑니다. lie가 있고 lay가 있어요. 자 lie는 놓여있다라는 뜻이야. 놓여있다. 또는 사람으로 치면 눕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얘는 자동사요? 타동사요? 자동사요. 을을 넣어서 말이 안 돼. 즉 목적어 없는 동사 자동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타동사를 전혀 개념을 몰라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게시판 남기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알았죠? 암튼 자동사고 3단 변화는 lie, lay, lane이에요. 자 세 번 따라하세요. lie, lay, lane, lie, lane, lay,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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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 좋아요. 자 반면에 lay는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을을 넣어서 말이 돼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 따라서 놓여있다가 아니라 놓다. 그리고 눕다가 아니라 눕히다가 돼요. 자 이 친구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lay, laid, laid. 요렇게 3단 변화가 돼요. 세 번 따라하세요. lay, laid, laid, lay, laid, lay, laid, lay, laid, laid. 시작. lay, laid, laid, lay, laid, laid, lay, laid, laid.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노여있다를 쓰는 게 좋을까요? 노타를 쓰는 게 좋을까요? 확인해볼까요? 자 작가들은 빈번하게 생략시킵니다. 실수로든 고의로든요. 근데 정보를 빠뜨려요. 근데 어떤 정보냐면 그들이 하는 진술 아래에 놓여있는 정보라 그래야 돼요. 놓는 정보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보가 놓여있니? 정보가 놓니? 시작. 정보는 놓여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라이스다. 이해 되셨습니까? 끝.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3분 미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